거짓말지? 응? 그냥 아빠 타지매치 가고 있어 도은이 땜에 부러졌잖아 이거 부러졌으면 타지 찍은 거고요? 응 아빠 겁쟁이다 내가 겁쟁이야 너가 겁쟁이야 부러져서 집에 못 가고 있잖아 도은이 코 아팠어? 코 아파 니가 너 겁쟁이야 코로나 검사 때문에 아이고 이따 먹어 그런 거 어딨어봐 이거 뭐야? 도은아 코로나 검사 아파? 코로나 검사? 안 아파가지고 울었잖아 근데 울었어 차키도 부러뜨리고 이거 어디 갖고 와 차키 부러진 거 이거 차키가 박살났잖아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? 그러니까 부러졌다고 집에 못 가고 있잖아 지금 집에 못 가고 있잖아 어떻게 할까 이거 본드로 붙여줄 거야 집에서? 응 블루건을 붙일 거야 응 도은아 이거 본드로 붙여? 가서? 가서? 안 돼? 응 이거 어떻게 부신 거야 너? 이거 어떻게 부신길래 이렇게 박살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이거 놔둬 차 망가져 차? 응 그럼 이거 아빠 이거 뭐야 이거? 응 너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아빠 이거 차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좋은 거지 응 아 그렇구나 응 아 이거 봐 이거 두 개가 피우해 왜? 두 개가 피우는 왜? 응 응 두 개가 피우해 응 두 개가 피우해 이거 뭐야 아까 도은이처럼 막 막 막 소리 지르는 애들 엄청 많다 야 지금 어때 매흥분 다 해가지고 엄마야 엄마야 아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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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은아 이제 안 아파? 이거? 응 코 코 응 아까 피 났잖아 응 아까 피 났 거? 너 때문에 피 났 거야 너가 이러가지고 야 아까 언덕이야 징그럽게 하다니까 그니까 네가 징그럽게 했다가 막 이렇게 차다가 부서졌잖아 도은아 이제 안 아파? 이제? 응 코 할 때 아팠어? 코 할 때? 응 응 응 응 응 응 죽을토록 아팠겠지 헤헤 여기 지은이 콩나라 뚜껑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? 뭐 이렇게 꽂은 거 같아 아니 이거 키가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있잖아 응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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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근데 이거 빼고 뭐 이렇게 꽂은 거 같아? 키가 흔드는 거야 젠도 뭐 이런ера 응 아사sm j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